사람들이 목표를 모르고, 발과를 모르고,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장차오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국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상한 삶으로 이끌어오신 주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브라질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고, 브라질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고, 일본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교회생활에 처치, 사랑을 살아내는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